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돌아오는 박예슬의 민심콕의 박예슬입니다. 교수님 인사 늦으셔서 앵커님 인컨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바로 치고 들어온다. 인생이 강혹스러워.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박예슬 기자, 그거 먼저 물어봐요. 우리 이제 성은 다르지만 참 너무 웃긴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창피하다 이랬으니까 하는데. 오드리 헷번 사진 똑같이 연출한 거 어떻게 봐요? 김건이가?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성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외모로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걸 외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자면 굉장히 유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자기 자신의 매력을 어필한다는 게 어려울까? 누군가의 인생을 저렇게 꼭 하필하면서 살아야 될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남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똑같은 사진을 연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쇼킹한 사건인 것 같아요. 제클린 피셋은 의상까지 똑같이 했잖아요. 제클린 피셋이 되고 싶은 모양이지? 이제는 여러 셀럽들, 또 오드리에뻔까지 등장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동경하고 꿈꿔왔던 삶을 영부인으로서 자기가 누리고 싶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성 기자께서는 사진 기자시잖아요. 네. 저 오드리에뻔 사진은 굉장히 아까 박성균 박사가 얘기한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많이 퍼져 있는 사진이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또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도 어제 이 사진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보게 됐어요. 같이 보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랑 한 30년 같이 살았는데도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흥분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 모든 여성분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아주 진짜 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오드리에뻔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도 완전히 격화시키면서 자기가. 그렇죠. 모든 여성분들이 아마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은 더 분노하고 했던 거로. 저희 제 집의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보여주시니까 얘기하기가 싫다. 더 이상은 진짜 얘기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국내에서만 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쓸 리가 없으니까. 우리 토요일 날 집회의 기준을 할까요? 네. 직접 갔다 오셨죠? 촛불 집회에.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중고생 촛불 집회랑. 그리고 또 지금 현장 삼각지역에서 초심님 농성하시는 데서 또 열렸던 집회에도 두 군데 다 참여하셨습니다. 네. 중고생 집회 어땠어요? 중고생 집회 저 좀 좀 놀랐는 게 광화문광장 2번 출구에서 열렸었는데요.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날 이 집회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비를 입었지만 아 취소되길 솔직히 마음속으로 바랬었는데요.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은 이번 출구 입구에 가자마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직접 피켓을 나눠주고 여기가 이제 우리 중고생 촛불 집회가 열리는 장소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비가 진짜 흠뻑 왔습니다. 저때. 저는 저 비를 맞고 저기 서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어른으로서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구호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제고사 부활시키는 윤석열 정권은 물러나라 라고 우리가 배우는 교육인데 왜 자꾸 아이들을 줄 세우냐 나는 이런 교육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어떤 다른 얘기들이 나왔어요? 가서 모시니까 지금 박예수 기사는 물론 고등학교로 수업한 지 오래되셨지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오래된 거죠. 그런데 어린 후배들이 저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자극을 크게 받았고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던 게 중고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였고 또 그래서 어른들의 도움을 최대한 적게 받았기 때문에 앰프나 이런 마이크 환경, 음향 환경, 또 무대 진행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중에 발화점이 된 게 윤석열차, 그거 때문에 네, 윤석열차 그림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개인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걸 가장 민감해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된 건데 그것은 못 견딜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개인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권리 이걸 침해하고 특히 국가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제고사도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줄 세우기. 왜 저 다시 아이들을 경쟁시키냐. 우리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등수로 나눠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막을 수 없는 박예술 기자가 중고생들 가서 집회 가서 인터뷰했다면서요. 네, 인터뷰했었습니다. 인터뷰한 장면 좀 틀어주시죠. 제동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집회를 하는데 오늘 하면서 전광훈이 엄청난 인프를 키고 해서 집회가 하나도 목소리가 발언자들 발언이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앰플을 받아 싼 거를 맞춰라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음 집회 때 욕심이 있다면 저희도 앰플 좋은 거셔서 중고생들 목소리 중고생들과 신경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불러주시는 게 앰플을 받으러서 너무 많이 주어졌어요.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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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우리 학생들 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집회란다 이거죠. 정가원 목사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 양반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70 됐나요? 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놀랍습니다. 손자들이 목소리 내는데 거기 가서 방해하는 거야? 네. 참 할 일 없다.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 4.19 때도 그랬었고요. 어떤 전체적인 국민의 봉기가 일어나는 그렇죠. 촉발점이 되는 거죠. 촉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악적으로 아마 그렇게 방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왜 정가원 목사가 나서서 해? 자기 집에 가서 손주나 보지. 왜 손주들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와서 손주들 어린 학생들이 하는 걸 방해하고 그러냐는 말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정말? 그리고 또 이 집회에 정가원 목사 집회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중고생 집회를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비를 걸거나 아이들에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좀 알라 그러세요. 저는 어른들이 여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들, 딸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부끄러운 줄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주게 되는지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러세요. 부끄러운 나라. 이태훈 참사 앞사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촛불 집회 중고생 촛불 집회가 앞으로 더욱더 타오를 수 있고 다시 아이들이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나온 만큼 어른들이 더욱더 나서서 이 집회를 지지하고 또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노총 집회도 있었죠? 거기서요. 네, 민노총 집회도 열렸었고요. 민노총 집회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에 최고의 많은 인파가 몰려서 열렸던 집회였는데요. 민주노총 들어서 최고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는데 한 10만 정도 모였다고 그러던데요. 네, 주최 측 추산으로는 9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각계 각층의 노동 조합들이 다 함께 집회를 열었었고요. 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숭례문에서 한국 프레시센터에 이르기까지 910m의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사실 노동자, 노동계층에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그리고 또 사측을 위한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까 SP 작가에다가 프루미엘 작가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을 빨리 해라라는 목소리가 컸고요. 그리고 또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대한 현 정부의 무력화 시절도 중단하고 무분별한 민영화를 중단해라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6시 34분에는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일제히 핸드폰 프레쉬를 켜서 이태원 참사 추모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6시 43분에? 네, 34분에 34분에 34분 최초 신고가 들어갔던 시간이었죠. 6시 34분에 11월 13일이 청계폐복에 있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아마 그 기념으로써 11월 12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 정권 때 박예슬 기자는 그때 없었죠. 저도 없었으니까. 그때 대기업과 대재벌에 대한 특혜라든가 아주 왜곡된 모순된 경제구조에서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1970년에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12일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 자본과 노동관계에 있어서 희생당하는 노동자들, 특히 프리랜서라든가 영업노동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지금 제대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 측면을 부각시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치적 구호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정치적 구호도 많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많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댓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집회가 정치적으로 죽음을 팔아서 노조들이 배부르는 게 아니냐. 좌파들은 문제다라고 댓글에도 많은 악플이 달렸는데요. 박예수님, 죽은 분들을 팔아서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애도도 못하게 하고요. 리본도 거꾸로 달게 하고. 영정과 위패도 아무 말 하시고 쉿!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하는 장난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난 큰 장난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다가 좀 뭐 정치인이 얘기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158명의 희생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닐까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있고 158명의 희생자 이름도 모르잖아요. 저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의 어떤 그런 겪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슬픔이 전 국민적인 슬픔으로 번져가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학습에 의해서 위패도 놓지 않고 명단도 국민들이 모르게 하고 얼굴도 모르게 하고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애띈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 애띈 얼굴 영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 때문에 국가 애도기관이라고 갑자기 윤석열이 선포한 건 성공했어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움츠려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애도기관 지켜야 된다고. 그렇죠. 아니 대개 우리는 관례적으로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지네들이 마음대로 말이지 국가 애도기관 정해서 그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민주당 입 다물으라고 말이야. 민주당도 입 다물고 그 타임을 놓친 게 저는 진짜 분통이 터져요. 그때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성공했어.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 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 김병상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진행이 아주 치밀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을 그것만 연구하나 봐야 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통 정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럴 때 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희생자분들의 어떤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이제 유가족들의 허락하에 이제 뭐 영장이 얼굴이 공개되고는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시민 분양소를 따로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다소 늦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친구라도 만들어야죠. 저들이 이렇게 학습을 해서 대응을 하듯이 진부진영도 그런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어책으로 저는 민주당이 그 앞장서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정당에서 해야 될 일 그런 거거든. 그냥 뭐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애도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 민주당 당사 앞에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일단 국회 앞에 만들면. 맞습니다. 그러한 게 필요했었는데 구할 수 있는 유가족이 동의하는 그런 영장이나 위팬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지. 진짜 거기 가서 우리가 그 보면 진짜 미칠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사재단에서 파이내셜 센터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조계종 스님들도 그 오체 뭐죠? 완전히 엎어져서 가시는 거. 오체인 건가? 그거를 대통령실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계종 스님들이 사회위원회 스님들이 그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질 거야. 이렇게 그동안에 쌓여있는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 대단하거든요. 저는 그들이 분명히 진다고 생각 확신합니다. 그러면 촛불집회 얘기해줘. 박혜진 기자. 지난 12일 토요일이었죠. 이제 4시에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열렸었고 그 이후엔 5시에 촛불집회가 삼각지역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렸다는 게 바로 코앞에서 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징성이 있는 집회였는데요. 화면이 정신이 없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장피디 정확하게 좀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우비를 입고 다 나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요. 네. 굉장히 이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날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고 쏟아지는 와중에도 저는 과연 많은 시민분들이 모이실까?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솔직히 움직이고 싶지 않을 텐데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실까라는 사실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박혜수 기자가 보시기에는 삼각지에서 모였다. 집회가 열렸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 바로 집무실 앞이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자유연대가 또 반대쪽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이?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100만이 모여서 미는 거냐? 그렇죠. 흔적도 없어요. 거기는 쫙 밀어버리면 돼요. 신자유연대인가 김상진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리고 비가 와서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나오셔서 캐지는 외출에서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19일에는 전국 집중 집회죠? 네. 굉장히 지방에서도 지금 버스 대절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그러는데요.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버스 대절하고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촛불 행동에 연계되신 분들이 버스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또 어떻게 오는지 교통편도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촛불 행동에서 나오는 웹잠으로 잘 확인하신 후에 혹시 지역에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에 다 대표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0만에서 40만 정도 모였으니까 이번에는 50만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민노총 노동자들도 참여할 테고 조직적으로 학생들도 참여하고 이런 민중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더 늘어나겠죠? 네. 맞습니다. 고아 뭐 외치죠? 100만 가자 뭐야. 100만 가자. 윤석열 퇴진 집회 100만 가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돌아온 토요일이죠. 아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저희도 많이 참여하니까 많은 시민분들 좀 답답하셨던 마음이 있으시다면 집회에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이제 대통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서 외치면 환남동 간접까지 들려요. 네. 옛날에도 박근혜 집회 때도 광화무에서 외치면 윈황사님이 확 울려왔고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나왔고. 옛날에 이명박이도 그랬고. 이명박이 그러니까 사과한 거거든. 거기서 생각해서 모여서 외치면 이 건희 여사님하고 성열 대통령님이 잠을 못 잡으실 거야.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주셔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 라고 퇴진의 목소리를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김병삼 기자께서 취재하셨는데 김병삼의 취재 후입니다. 우리 백원정 대표님하고 정대택 회장님께서 바로 집무실 앞에서 그렇죠?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는데. 단식 농성으로 시작하셨죠? 오늘로 지금 4일째. 5일째. 5일째네요.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단식 농성 중이시고요. 네. 11월 10일부터 시작하셨는데 낮에는 전쟁기념관 앞에 종전에 설의 소리가 집회를 했던 장소에서 낮에는 거기서 단식 농성을 하시고요. 네. 저녁 때는 그 전쟁기념관 앞에서 주무시는 게 허용을 경찰이 안 해줘서 지금 삼각지 전쟁기념관에서 이태원 방향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또 삼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파출소 앞에서. 원래는 그쪽에서 단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제 집을 한남동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고 해서 거기서 못 타시고 거기서 못 타고 삼각지 거기서 해야 된대요. 그 지나다니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장소였는데 원래는 경찰이 삼각지 쪽하고 그쪽 이태원 입구 쪽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집회 허가를 냈는데 삼각지 쪽은 아예 처음에는 그쪽을 허가를 안 하고 이태원 쪽에서 하라고 해서 그쪽을 가려고 했더니 또 대통령이 그걸로 지나간다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삼각지 쪽에서 11번 출구 앞이죠? 그렇죠. 11번 출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 좀 보시고 정대표 회장님과 같이 하시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목요일날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박예절 기자가 찍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전진기념관 앞에 낮에 이제 단식 농성하시는 장소고요.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건 뭐죠? 이게 정 회장님이 토요일날 힘드셔서 누워계시는 사진이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날은 비가 토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차 앞에 이제 이렇게 비닐로 임시로 비닐을 맞고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추신님이 이렇게 잠깐 일어나서 누워있으셔도 또 기력이 힘들어지면 또 이렇게 누워계셔야지만 돼요. 5일째니까요. 갔다 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효소도 좀 간간히 드시는 것 같은데요. 효소도 간간히 드시고 계십니다. 물 만드셔서는 버티지 못하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기 그렇게 하시다가 정 회장님께서는 3일째 되던 날 토요일 밤에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되셨거든요. 후송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 회장님이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잖아요. 네 73이 되신 걸로 알고 싶어요. 이번에 단식은 처음 인생에서 처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열흘 이렇게 하고 가면은 첫날은 병원에서 주는 게 그냥 쌀뜨물 같은 거 좋아해요. 쌀뜨물이 많으셔요. 안녕하세요. 네 병원 가세요. 네 회장님 가시는 거 나도 배웅해야지. 하나 갖고 가요. 심영수 기자 가서 영양제 치유 고급으로 하고 신체검사 혈액당까지 엑스레이까지 다 찍어보고 피검사하고 오케오 그러고요. 자 그거 한번 오고 가야지. 소수님께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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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 이상민 윤상래를 포함해서 모두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선생님 빨리 가세요. 주소 얼른 받으세요. 문 닫아드릴게요. 노인은 달라. 청년 조심하고 노인 회장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 정 회장님께서는 평생 처음 단식을 하시는 입장이셨고. 그래서 3일을 버티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일 버티신 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당뇨도 좀 있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전두한테 3일 해봤는데 진짜 힘들었네 진짜 힘들어. 하루만 굴러도 하루만 굴러도 정말 괴로운데 얼마나 빵이 먹고 싶은지 솔직히 얘기하면 오래전 얘기지만. 저기 사실 농성 현장 바로 앞이 분식집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초심님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솔직히 하루만 굶어도 힘들 것 같아요. 저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어떻게 버티시냐고 여쭤봤는데 정신력과 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윤석열 퇴진은 김군이 구속이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단식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마이크로 비우는 날. 이거 있다. 저쪽도 안 들어가서. 옆에서는. 아. 초폴 행동. 시작한다고 하시네요. 궁금하시니까. 나서시는 거. 가보시는 게. 이제 지나면 시민분들이 다 알아보시고. 수많은 시민분들이. 인사를 해주시고. 사실 저 상황도 추신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히. 한 발 한 발 내딛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저렇게 조금 걷다가 또 좀 앉아있다 가시고 그러셨거든요. 많은 시민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아마 추신님 마음 같아서는 원래 저렇게 하루 종일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살피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잠시 저렇게. 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다시 또 기운이 없으니까.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한동안 이제 누워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추신님 단식 5일째. 삼각지역 10일. 아니죠. 지금은 이제 진무실 앞에서 하고 계시죠. 진무실 앞에. 전쟁기념관. 그리고 저녁에는. 11번 출구 앞에서. 네. 다시요. 11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병상 기자의 취재 후. 다른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저희 추신님께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것은. 누구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절박한 심장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 같이 진영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좀 뜻을 같이 함께 해서. 좀 힘을 모아서. 서로 분열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초신님이 노구에. 힘들게. 단식하시는데.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심장입니다. 네. 아마. 이게. 이 윤석열. 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가. 더 부섰거든요. 왜냐하면. 총과 칼로 잡은 정권은. 명분이 없어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100일 안에 드러나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잡은 정권은. 자기들 선거 때. 명분이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히틀러가. 박예수 기자. 히틀러가. 그냥 정권 잡은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봤어요. 히틀러가. 나치당이. 그런 다음에 대중선동을 통해서. 제2차 세계를 일으켜왔고. 네. 수많은 유럽인들이 다 죽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나치당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선거라는 게 참. 제가 봤을 때 참. 과연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선거가. 뭐.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 이명구 박근혜에서도 보셨는데. 또 목도가. 더 심한 정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자 그럼 김병선 기자께서는 취재 후. 네. 우리 박예술 기자가 또 저기 어디 갔다 오셨죠. 네. 지난 목요일이었죠. 아트만두님. 아트만두. 네. 아트만두. 캐리커처전. 시사풍자 캐리커처전에 관여왔는데요. 그 전시의 이름이 재밌던데. 네. 제목이 이색기이전입니다. 이색기이전. 이색기이전. 네. 이색기이전. 이색기이전. 이색기가 아니라 이색기전. 네. 네. 그래서 이색기이전. 이색기이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귀이자에 막힐색. 귀가 먹었다. 아. 그리고 기특할 귀에 다를이. 기묘하고 야릇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저거 한자입니다. 수준수님. 알겠습니다. 오해 안해요. 연상 안해요. 귀를 먹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몹시 기묘하고 이상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색기이전으로 전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 작품 좀 찍어오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투만두님 이제 나무화랑이라고 인사동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캐리커처 모습 보이시죠. 네. 여기 굉장히 숨어있는 디테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진 컷컷이 다 드러나진 않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모습들의 검은 리본. 또 그리고 북화. 그리고 카메라를 의식하는 김건희 여사의 표정. 그런 걸 다 그리신 거구나. 네. 그런 디테일함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약에 관람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저 그림마다 어느 포인트에 무엇이 있나 찾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만 여러 가지. 네. 전체적으로 많이 찍었는데요. 아. 네. 특히 아트만두님께서. 네. 아 이거 말고. 저기 저 용산 집무실 그림을 가장 많이 베스트로 뽑아주셨어요. 네. 저 용산 집무실 위에 검찰. 청인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는데요. 저 그림을 아트만두님께서 가장 이 전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뉴스를 보면 요즘 무거운데 잠시라도 머리를 환기시키면서 웃을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힐링이 된다는. 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싸우면 오래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관람해 주시면서 같이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가가 저런 걸 표현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 맞구나 내가 하는 게 맞고 공감을 하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렇죠. 예술의 힘이 되는 거죠. 표현의 표현자의 힘이 되는 거니까. 저기 인사동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언제까지 열립니까? 꽤 남았죠. 아직 시간이. 11월 21일까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1월 21일이요? 네. 11월 21일까지 열립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나무화랑이요? 네. 인사동에 나무화랑이라고 하고요.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화랑 전시회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것도 책도 발간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거 안 갖고 왔어요? 저 책을 사실 저희 발레학원 회원이 아트만두님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인을 받고 나서 바로 아 그러면 제가 먼저 빌려드리겠다. 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저 사실 목표는 방구다. 라는 책인데요. 목표는 방구다. 방구다. 네. 방구다. 이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해야 돼요? 네. 목표는 방구다. 이 책 안에 다 저 뭐야 캐리커처가 다 들어가 있죠? 작품이 다 들어가 있고 작품 옆에 이 작품이 의미하는 사건이 무엇인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이 책을 선물하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보여주니까 자기들이 먼저 보려고. 네.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식구. 좋으셨겠네요. 저런데도 가고. 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제가 알 수 있는. 촛불집회가 단식 농성장을 지키시라고. 다 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박예슬의 민심톱. 그리고 저 지금 가서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다 하셨죠? 저거는 우리 톡. 톡터뷰에서 이제. 톡터뷰에서 이제. 편집해서 보여줄 생각이시죠? 언제 하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안으로는 틀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편집을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박예슬의. 오늘은 박예슬의 민심콕이죠? 네. 민심콕입니다. 콕. 김정상 기자의 취재 후. 월요일마다 이렇게 내용 준비하셔서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성열의 진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칼태를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보하고 윤성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